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전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응답했다. 세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탐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남법을 도둑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그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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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들이 열고 짧게 내쉬면서 뜰게 내쉰다고 깨뜨려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의실이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의실이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깨뜨려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깨뜨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의실이면서 길게 들의실다고 깨뜨려 알고 시냄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깨뜨려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뜨려알며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뜨려안나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뜨려안나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떠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부원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의 부원 지닐 때도 대수변의 부원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잔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지목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 붓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값, 살, 힘, 줄, 뼈, 골수, 콩, 파, 염똥, 간, 금막, 기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떤, 쓸개, 즉, 카레, 고름, 빛, 땀, 굳, 기름, 눈물, 기부의 기름기 침콧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 침콩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뭐다 침콩물 관절하래 오전등이でした 침콩물관절하래 오전등이 가득 담겨있는데 침콩물관절하래 오전등이 가득 담겨있는데 침콩물 관절하래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뼈다라고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살카 살림줄 겨울 수궁빠젬도 간큰 막치라 호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위똥 쓸개즈 가래고름 빛 담궃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별opa 제자랑 중nement 펜고 자란다 침콩물관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고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법을 뜬 다음 큰 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피고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피고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여 피고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피고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여 피고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술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넘겨들어 다 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설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놀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놀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고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끝단다 출세 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 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 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여히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미축된 산란한 고기한 고기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난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하는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대화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들든가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든가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든가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든가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든가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든가 후회를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든가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어떻게 하면 제거하여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려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오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루마리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치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여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여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이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여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 비고들이여 여기 비고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쪽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꿰뚫어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법을 꿰뚫어안다 천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나요 지께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팍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에게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꿰뚫어안다 비구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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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대다름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깃들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나미다 라고 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 더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들의 생김 탄생 문에 나타난 감각 생김 탄생 문에 나타난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암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낙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만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생명긴 해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대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근심스러운αν다 피부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일러 탄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것이 원하는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태어나는 길을 일러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뤄고 그러나 이것은 권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무더기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젓는 것도 좋은진짜 폐 vice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종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나면 가족을 고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교드려야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눈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감각 접촉은 기어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형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안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ㅇritos 를 earthly나 눈의 의도는 마음을 바래는 눈의 가래는 눈을 가래는 귀의 의도는 코의 가래는 목을 가래는 혀의 의도는 몸을 가래는 이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우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코에 일으킨 생각은 혀에 일으킨 생각은 몸에 일으킨 생각은 만우에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곧잘은 귀의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혀의 지속적인 곧잘은 몸을 지속적인 곧잘은 만우의 지속적인 곧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이 괴로움에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겸다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다시 백어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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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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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없어지고 여기서 징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없어지고 여기서 징멸된다 눈의 가리는 귀의 가리는 코의 가리는 여의 가리는 몸의 가리는 만호의 가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없어지고 여기서 징멸된다 여기서 이 가리는 없어지고 여기서 징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어려운 점healthy 오 몸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혀의 인식이 겨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마누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해 상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상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에 대한지에 이 내 일을 일로 바른 견해가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그것은 바로 재미없어ises지에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따른 견해가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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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가icate 주소랑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때 흠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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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6.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호불관 짜며 머문다. 7.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챙기며 머문다. 8. 비구들이여 호의를 흘러 바른 마음챙기며 한다. 9. 비구들이여 호의를 흘러 바른 산배인과 비구들이여 9.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10.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10.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10.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았기 때문에 10.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11.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11.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11.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11.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11. 부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이 손에 들어 머문다. 11. 희열이 깃발의 피 때문에 11.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11. 알았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11. 이를 두고 성자들이 11.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11. 그 묘사하는 제 삼선에 들어 머문다. 11.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11.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으므로 11.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11.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청정한 제 사선에 들어 머문다. 11.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12. 이와 같이 안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11. 혹은 밖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12. 혹은 안 밖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12. 혹은 복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권차하며 머문다. 13. 혹은 복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권차하며 머문다. 14. 혹은 복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권차하며 머문다. 14.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15.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15. 마음 챙김을 잘 강리바만이 지혜만이 있고 15.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15. 이제 그는 바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15. 몬다금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15. 비구들이여 15.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진련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4가지 마음 챙기 내 황리부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부경지를 얻거나 취차게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 여의도나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제 맘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하니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무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남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항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부자를 들고 모두 보냉히고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쉬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다고 께 두려워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쉬다고 께 두려워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쉬다고 께 두려워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쉬다고 께 두려워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께 두려워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다고 께 두려워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기면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밤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 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깨뜨려 알며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깨뜨려 알고 누워있고 깨뜨려 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뜨려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올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의 보구는 가사바루의 보구는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개소변을 볼 때도 부'll으면서 굿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 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지목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바다다다다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여같이 피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모는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파념똥간, 근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떤 쓸개적 하래 구름 빗단 곧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심폼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피구들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적 밭별리, 녹두, 원두, 참깨, 눈별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컷걸같다 이것은 밭병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구들이 여의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떨, 몸떨, 손발도 이 살가살, 일줄, 벽울, 수궁빠점도 간큰 맛이라 헛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빗담곶 기름 눈물 피포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그 조수가 술을 적어서 벽을 뜬 다음 큰길 내 거리에 일을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인진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적은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을 키여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애굴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출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생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위축된 산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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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2.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3.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4.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5.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5.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6. 혹은 그는 마음이 있고 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6.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7.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7.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8.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 욕망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감각 욕망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혜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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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태가 있을 때 내게 혜태와 혜태와 혜태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혜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혜태와 혼침이 없다고 궤도를 안다 피고는 전에 어떤 혜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를 알고 일어난 혜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를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혜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를 안다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궤도를 안다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궤도를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를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를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뜸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를 안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궤도를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궤도를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도를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도를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도를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는 지혜만이 있고 고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상파라들이다 이것이 상파라들이다 삼칼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삼칼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제거한 족세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한다. 귀를 깨뜨려한다 소리를 깨뜨려한다. 코를 깨뜨려한다. 냄새를 깨뜨려한다. 혀를 깨뜨려한다. 맛을 깨뜨려한다. 몸을 깨뜨려 한다 감쪽을 깨뜨려 한다 마노를 깨뜨려 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깨뜨려 한다 법을 깨뜨려 한다 전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와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와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법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산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어떤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피구는 전에 어떤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피구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뜨려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단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김, 탄생, 운의 나타남 감각 생김, 탄생, 운의 나타남 감각 생김, 탄생, 운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 고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낡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고, 호홍의 부서진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고, 호홍의 부서진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비교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로 근심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비교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 일로 단식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교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육체적 고통이란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교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로 정신적 고통이란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생긴 고통이란다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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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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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저런 절망이라 한다 비교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이란다 비교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무더기 지착하는 무더기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지착하는 무더기 10.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나면 가족을 고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10.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11. 다시 비교드려야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11.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11.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11.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12.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12.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12.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13.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13.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14.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15.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15.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15. 눈의 아름아리는 행사로 15. 눈의 감각 접촉은 15. 눈의 감각 접촉은 15. 눈의 감각 접촉은 15. 귀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다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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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빗발의 피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와라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는 제삼손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라고 마음 챙김을 잘 강리받는 이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바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요.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요. 진련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6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을 5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7일을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오 환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혈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깜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혈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고마음 챙기는 자되어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여기 피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부자를 들고 몸을 곧 주세우고 전년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괴투로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괴투로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괴투로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마피니라 epern chance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종료니라는 이와 같지 않으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은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루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깨뚜루알고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깨뚜루알고 누워있고 깨뚜루알고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뚜루알고 또 그의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등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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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수정진 배소변 배소변을 볼 때도 수명히 알면서 행한다 어른면서 순명서 앉으면서 손 떨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î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여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모는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 파염똥간 금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 떵 쓸개 즉 하래 구름 핏 담궃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침콩물 반절하래 오전등이 다 호피구들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만히에 여러가지 곡식 즉 밭뼈 우리 눅두 원두 참깨 눈뼈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밑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뼈들하고 피부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떨 몸떨 선발도 이 살까 살 일줄 겨울 수궁빠점도 간큰 막시라 헛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빛 담궃 기름 눈물 피구의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의 오줌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절하며 몸은 다 다시 비구는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 별거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법을 튼 다음 큰길래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 별거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북풀하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조아먹고 술개가 마구 조아먹고 독순이가 마구 조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넘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그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혀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도 저기에는 영강이뼈 저기에는 엉덩이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턱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굴등이 거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올리드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지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 들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생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으로 governed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추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새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깃두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투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하면 교수님께 감각욕망이 복감욕망이 들어 Radio 119시 30분에 mon crisi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500살이 championships 지불이jskap 1. 피곤한 손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2. 피곤한 손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안다 3. 피곤한 손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안다 4. 해태와 혼침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혼침이 없다고 괴뚜루 안다 5. 피곤한 손에 없던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5. 일어난 해태와 혼침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6.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6.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괴뚜루 알고 7.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괴뚜루 안다 7. 피곤한 손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8.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8.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뜸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9.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괴뚜루 안다 10. 피곤한 손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9.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10.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10.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0.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0.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1.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11.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11.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11.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11.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12.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12. 이제 그는 가려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12.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13. 피고들이요 14.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4. 다시 피고들이요 15.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15. 피고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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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상카라 들이다. 이것이 상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상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르마리다. 이것이 하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축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꿰뚫어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법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보문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안고 일어난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뚫어안다. 자기에게 법을 감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상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안함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안고 일어난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 다하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 다하라고 있는 그대로 깨뚫어안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관찰하며олжDAY 그렇다 стран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난 인간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난 출생들의 한 생김탄생 온에 나타난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낡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서거운의 부서진. 시체를 안지함 생명 기능에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 비탄한 비탄한 환탄스러운 비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멸릴라 단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비탄.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아 이런저런 절망이라 한다. 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위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것은 오라므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 더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해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오라므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들의 무더기 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카레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목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교의 아름아리는 ellen 몽의 아름아리는 인형은 만원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neden 좋은 것이다. 칸 수의 아름아리는 일어나고요.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요.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요.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요.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호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호의 인식은 고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완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가래는 귀을 가래는 코을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을 가래는 완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을 일으킨 생각은 고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완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바래가 남김없이 빛바려 지멸한 불임과 불임 벗어난 집착 없습니다 비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의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다시 백어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이득은 생각은 호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이득은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의 이득은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겨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 여의를 일로 괴로움에 지어라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여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또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또다큼의 괴로움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있었나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굴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에 꼬치 않음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대음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지님과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구들이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한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구들이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악어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어가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정지니 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호의를 흘러 바른 마음 챙기미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의 피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기며 정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복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법에서 복을 권차하며 머문다 혹은vor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곤차하며 머문다 혹은 법 scope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금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우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칠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지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지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 여의도나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번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전께서는 흔히 알같이 살아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전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전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응답했다 세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오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방법을 도둑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내 가진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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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 어떻게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서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길게 들이신다고 길게 들이신다고 길게 들이신다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깨뚜루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깨뚜루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깨뚜루 얼구시니며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루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깨뚜루알고.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깨뚜루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뚜루알고.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뚜루알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등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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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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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여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모는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똥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똥간 근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빗떡 쓸개적 하래 구름 빗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심폼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비구들이여 여인은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 즉 밭뼈불이 녹두 원두 참깨 눈뼈등이 가득 담겨있는데 어떤 눈 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뼈들하고 피구들이여 여인과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떨 몸떨 선발도 이 살까 살 일줄 격울 수궁파점도 간큰 막치라 호빵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 고른 빛 담궃 기름 눈물 비부의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shows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대로 노예진대로 여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벽을 뜬 다음 큰 길래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다시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수리가 마구 좋아 먹고 고개가 마구 뜯어먹고 고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칼이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헐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설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뼈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해골이 되어 NGO 자기에는rz ressentade 저기에는 옆쪽 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아이와 같지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뒷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helemaalrar 책야 괴로운 느낌을 떠나면 marriage 출세관적인 즐거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깃두로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예쁘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괴뚜루한다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괴뚜루한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깨뜨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고 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안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혜태와 혜태와 혜찜이 있을 때 내게 혜태와 혜찜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혜태와 혜찜이 없을 때 내게 혜태와 혜찜이 없다고 깨뜨려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해태와 혜태와 혜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혜태와 혜태와 혜찜이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혜태와 혜찜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한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로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깨뜨로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땐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로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깨뜨로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느니 지혜만이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로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비고들이요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그래요 여기 비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삼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삼카라들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천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촉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깨뚜루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깨뚜루한다 법을 깨뚜루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어떻게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보풀곤 자라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한다 비구는 전혀 없던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뚜루 한다 자기에게 법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 정신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 평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뚜루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끈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 더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대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함 태어남 출생도래함 생김탄생 온에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피구들이여 호의로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 감소감 이를 일러 늙음 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정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시체를 안치함 생명 희여진 끊어진 일을 일러 죽음 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으로시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단시 견갑이 그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다운 사람 오해 한탄 비탄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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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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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탄 슬픔 로움 이멸일러 탄실킴라 한다비 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고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이랄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피고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들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고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 이들 일러 절망이라 한다 피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고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 더 괴로움이다 피고들이여 이렇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더 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 지찍하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이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피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골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눈의 아름아리는 마누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Vic자 눈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111 Davidson가 눈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영어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안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안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눈의 의도는 눈의 의도가 눈의 의도가 그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가 만우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고에 일으킨 생각은 혈호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우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고찰은 귀에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을 지속적인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이를라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겸다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래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에 성스러운 진리인다 다시 백어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첩첩은 귀의 감각첩첩은 고의 감각첩첩은 겨울 감각첩첩은 몸의 감각첩첩은 만호의 감각첩첩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첩첩은 고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고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고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몸의 의도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몸의 가래는 만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고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의 일으킨 생각은 만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겨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해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해 괴로움에 지멸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대한 진리를 일로 바른 견해를 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enям 그러면 무엇이 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윽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화를 살는 사유인가 아늠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 모략을 삼가고 호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때 흠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이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지님과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여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여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지하여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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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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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 자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의를 일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배인 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구절이 있고 떨쳐버렸음 버렸음 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차를 가라 앉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에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차를 엎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뒷발에 피 때문에 평온다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으으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안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쟁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흠 피구들이 오색 흰위를 일로 바른 쌍 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더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몬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우는 네 가지 상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6년을 닦는 사람은 피구들이여 7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황립을 입어도 지국업이 황립을 입어도 지국년을 닦는 사람은 weeks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챙김에 황립어리와 같이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기 내 황립어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지를 얻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 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오 한식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라고 설한 곳은 이곳을 반현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오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남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내 가진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정해진 처소에 가서 가보자를 들고 몸을 곧 주세우고 그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괴토로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괴토로 한다 짧게 들이시면서 짧게 들이신다고 괴토로 알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괴토로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진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비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지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괴토로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괴토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괴토로 알고 시민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니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기면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밤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깨뜨려 알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뜨려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뜨려 한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뜨려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은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를 볼 때도 가사 바를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을 볼 때도 대수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수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 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지목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어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콩 공파염또똥간 근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 떵 쓸개 즉 하래 구름 핏 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신콩물 관절하며 신콩물 관절하래 오전 등이 있다고 비구들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뼈 우리 눅두 완도 참깨눈 별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밭 어떤 눈밭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부들이 여의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까 살 일줄 겨울 수궁바젬도 간큰 막치라 헛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빗담곶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등이 이따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바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예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법을 뜬 다음 큰 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비구들이여 이 몸에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도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풀하게 되고 흔들어 지는 흔들어 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 고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뽐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뽐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맞지 묘지에 새 버려진 시체를 까마귀가 마구 조아먹고 솔개가 마구 조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조아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수없이 많은 것까지 헐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여 설과 비구들이여 비구가 굳은 채 힘줄로 옳기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채 힘줄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혀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영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뼈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이와 같지 안으로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 비구들 빌 빌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뒷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지 않으러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반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 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 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안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안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생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생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없는 미혹이 없는 미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아 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제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자기에게 해태와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해태와 온 짐이 없다고 꿰뚫어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자기에게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들뜸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뜸과 후회가 없다고 꿰뚫어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들뜸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뜸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꿰뚫어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는 이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피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노를 깨뚜루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깨뚜루한다 법을 깨뚜루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뚜루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와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와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깨달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달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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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온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평온에 깨달음에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평온에 깨달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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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비구는 전에 없던 병원에 깨달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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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가 어떻게 닦아서 송치하는지 깃들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 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 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 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 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 더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함 생김탄생문에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하 비구들이여 호의를 일러 태어남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여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감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낡음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감소감 사과 후음에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생명 기네 끊어진 일을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한 비탄함 한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이별일러 단식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생긴 고통 없닿아 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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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오람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찍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찍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찍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찍하는 상컬 아들의 무더기 지찍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지찍하기이다 피구들이여 지찍하기이다 피구들이여 요컨대 지찍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소리는 냄새가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고의 아르마리는 채의 아르마리는 부의 아르마리는 혀에 아르마리는 몸의 아르마리는 만우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혐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혐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uniqu 모뷹ль 그ening strengthen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nächsten 눈의 인식은 들통에서 삶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평 unbelievable 만호의 인식은 손의 인식은 olhoikka lions의 인식은 현재 그 Off꺼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영광 prof Polic and Fly Sleep 눈은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와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가래는 귀을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와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에 일으킨 생각은 코에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와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곧잘은 귀의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혀의 지속적인 곧잘은 코의 지속적인 곧잘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 가래는 일어나고 괴로움에 일어남에 상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진멸에 상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여 지멸한 버림과 버림벗어난 집착없습니다 비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에 성스러운 질히라 한다 다시 베거드리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르마리는 귀의 아르마리는 코의 아르마리는 혀의 아르마리는 모모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아르마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첩첩은 귀의 감각첩첩은 고의 감각첩첩은 겨울 감각첩첩은 몸의 감각첩첩은 몸의 감각첩첩은 만호의 감각첩첩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첩첩은 만호의 감각첩첩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좋아 눈의 인식은 seas 영야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눈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고의 가래는 여의 가래는 고물 가래는 만호해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후에 일으킨 생각은 겨우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해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향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해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해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대한지에 제 일을 일로 바른 견해간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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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짓말을 삼가고 중상모략을 삼가고 호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사때 흠행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비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생계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진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해를 쓴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일을 일로 바른 정진이란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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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산매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부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발의 폐 때문에 평온하게 몸을 고마음 챙기고 고하라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고인의 마음 쟁김이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 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젠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가지 마음 챙겨 생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 면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 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진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와 같이 육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어 지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벌 이와 같이 치리를 덮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제 맘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 께서는 하니아 같이 설하셨다 그리 그들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이뻐하였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눈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에 그들의 성읍을 무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피구들이여라고 피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피구들을 부르셨다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서는 세존의 이렇다 세존의 피구들의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도둑하고 별반을 시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가지 마음 챙김의 황립이다 무엇이 내 가진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련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련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히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군련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 비구들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 여여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위진 처소에 가서 가부자를 들고 머물고 주세우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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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지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곁들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곁들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곁들어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기면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곁들어 알고 서 있으면서 서 있다고 곁들어 알고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곁들어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곁들어 알고 간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곁들어 간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독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발음을 볼 때도 가사 발음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발음을 지닐 때 대수변을 볼 때도 대수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잔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인과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오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값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떨, 손발도 이빨, 살갗살, 힘줄, 뼈, 골수, 콩, 파념똥간, 금막지라 호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떤 쓸개적 하래 구름, 빛, 땀, 곧,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기 신콩물 관절하며 신콩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다 호피구들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만히에 여러 가지 곡식 즉, 밭, 뼈부리, 녹두, 원두, 참깨, 눈, 겨둥이, 가득, 감겨 있는데 어떤 눈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불고 반조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밭뼈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눅도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구들이 여이와 같이 피구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도 이 살가 살 일줄 겨볼 수 공포점도 간큰막시라 호박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즈 가래고름 빛 담궃 기름 눈물 피부에 기름길 침콩물 관절 화려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을 처해진 대로 노예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법을 뜬 다음 큰 길에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예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조아먹고 술개가 마구 조아먹고 독수리가 마구 조아먹고 고개가 마구 조아먹고 조아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넘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굳은 채 힘줄로 옮겨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가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도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뼛 저기에는 어깨뼛 저기에는 목뼛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치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꽃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뒷글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고 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괴또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출세간적인 즐거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세간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출세간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또로운다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는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위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 어이와 같이 피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감각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없다고 깨뜨려한다 비구는 전에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또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한다 피구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내게 악의가 없던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난 감각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혼침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깨뜨려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틀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안다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있다고 깨뜨려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뜨려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깨뜨려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깨뜨려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로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의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산카라들이다 이것이 산카라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산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것이 하루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고들이요 이와 같이 비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고들이요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여기 비고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고들이요 여기 비고는 눈을 꿰뚫어안다 형상을 꿰뚫어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고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귀를 꿰뚫어안다 소리를 꿰뚫어안다 코를 꿰뚫어안다 냄새를 꿰뚫어안다 혀를 꿰뚫어안다 맛을 꿰뚫어안다 몸을 꿰뚫어안다 감촉을 꿰뚫어안다 마노를 꿰뚫어안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안다 법을 꿰뚫어안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안고 그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안다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꿰뚫어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팍의 감각 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안팍의 감각 장소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내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뚫어안고 일어난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뚫어안고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산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평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뚫어안고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뚫어안고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금이다라고 힘든 그대로 깨뜨려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탄신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 대다섯 가지 지찍하는 무더기달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긴 탄생혼에 나타난 감각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과 기능의 허약함 이럴 일로 낙음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만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시체를 안치함 생명긴 해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큰 시민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근심한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로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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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이 탄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을 환탄스러운 비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일을 일러 탄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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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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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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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아 온 사람의 실망 절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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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해 오지 않는 길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떨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 더 괴로움이다 피구들이 어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뤄가오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떨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취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취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취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취착하는 상컬 아들의 무더기 취착하는 아들의 무더기 취착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무더기 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취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미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 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교드려야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저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 온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저리 잡는다 눈의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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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혐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화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화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화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코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눈을 일으킨 생각은 모모 일으킨 생각은 만화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이 괴로움의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바래가 남겸없다 칼에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이 여지면 안 버린 놓아 버린 벗어난 집착이 없습니다 비교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에 지멸에 성스러운 질히라 한다 다시 비교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겨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만호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만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의도는 호의 의도는 혀의 가래는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호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만호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호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의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어라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 어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외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다큼의 대한지에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의 꼬치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의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삶가고 중상모략을 삶가고 욕설을 삶가고 잡담을 삶가는 것 일을 일로 바른 말이란다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살생을 삶가고 도둑질을 삶가고 사때 흠행을 삶가는 것 일을 일로 바른 행위란다 이를 일로 바른 행위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러워 제자는 삶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을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란다 피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찍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창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극에 바라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창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외를 쓴다 피구들이요 일을 일로 바른 창진이란다 피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피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봄에서 머물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머물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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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삶의 인가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삶의 인가 마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오물고 마음 챙기고 와라 자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쟁개미 청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이여 호희를 일러 바른 산메란더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근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오는 네 가지 선수로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칠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그만두고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그만두고 일곱 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지칠려는 그만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지찍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그릇과 같이 세존의 삶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구루에 감마사단 말하는 구루들의 성읍을 모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의 여의도는 요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정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도둑하고 별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항립이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밤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분명하게 분명히 알아챙기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마음을 버리면서 근명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며 머물며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정해진 처소에 가서 가구 자를 들고 몸을 곧 추세우고 그 전멸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 길게 들이쉰다 길게 들이쉰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피구들이 마치 숙련된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곁들어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곁들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시면서 길게 들이신다고 곁들어 알고 심리며 편안히 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안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갈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뚜루알고. 서있으면서 서있다고 깨뚜루알고. 앉아있으면서 앉아있다고 깨뚜루알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뚜루알고. 봄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대로 깨뚜루알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갈 때도 물러갈 때도 자신의 고등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다 구부릴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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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바루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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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noted, 가사바루알고. 가사바루알고. 피고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거드리고 피고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 쌓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순발도 이빨, 살갗, 살, 힘줄, 뼈, 골수, 콩, 파염똥간, 금막지라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이떤 쓸개 즉하래 구름 피 땀 곧 기름 눈물 피고의 기름기 침콧물 관절하래 오전등이 있다고 피고더 이 아이는 마치 양쪽에 주둥이가 있는 가마니에 여러가지 곡식 즉 밭벼물이 녹두원도 참깨 눈별 등이 가득 담겨 있는데 어떤 눈밝은 사람이 그 자루를 풀고 반조하는 컷컬 같다 이것은 밭벼 이것은 불이 이것은 눈두 이것은 완도 이것은 참깨 이것은 눈별다라고 피고들이 여이와 같이 피고는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며 그리고 머리털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며 이 몸은 살갗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반조한다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턱 이살카살 일줄 벽울 수쿵빠젬또 간큰 맛이라 호빵한 창자 작은 창자 윗동 쓸개져 가래의 불은 빛 담궃 길은 눈물 피포의 기름길 침콧물 관절 화려의 오줌 등이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눈물 관찰하며 몸은 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은 다 다시 비구는 몸을 처해진 대로 노예진 대로 요소 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을 요소 불을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피구들이여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그 조수가 소를 잡아서 밥을 뜬 다음 큰 길 내 거리에 이를 벌려놓고 혼자 있는 것과 같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노여진 대로 요소별로 곧 자란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요지에 부려진 시체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북풀고 곰푸르게 되고 흔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피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다시 피구들이여 피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를 가마귀가 마구 좋아 먹고 솔개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뜯어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독순이가 마구 좋아 먹고 개가 마구 뜯어먹고 자카리 마구 뜯어먹고 수없이 많은 것까지 벌레들이 엉겨들어 파먹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제 힘줄을 키여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은 없이 피만 엉킨 제 힘줄을 키여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해골이 되어 살과 피는 없고 힘줄만 담아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힘줄도 사라지고 뼈들이 흩어져서 여기에는 손뼈 저기에는 팔뼛 또 저기에는 정강이뼈 저기에는 높적다리뼈 저기에는 엉덩이뼈 저기에는 등뼈 저기에는 갈비뼈 저기에는 가슴 저기에는 팔뼈 저기에는 어깨뼈 저기에는 목뼈 저기에는 떡뼈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지골 저기에는 두개골등이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아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치 요지에 버려진 시체가 해골이 되어 뼈가 조개껍질 색깔같이 하얗게 백골이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어 풍상을 겪어 한지 뼈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뒤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본다 나의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몸에 비추어 바라본다 혹은 그는 몸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연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괴뚜루한다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출세관적인 괴로운 느낌을 즐겁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매 compounding scale 이와 같이 안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림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느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느낌이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리. 이제 그는 갈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비구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들이 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성냄이 있는 성냄이 없는 미혹이 있는 미혹이 없는. 미축된 산란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아직도 위가 남아있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산매에 든 산매에 들지 않은 해탈안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 개투로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어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욕망이 있다고 깨뜨려 알고.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섯 가지 장애여의 법을 관찰하며abouts다. 보孩子 필요성 pointers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깨뜨려 알고. 악의가 없고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없다고 깨뜨려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자기에게 대화 온 짐이 있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있다고 괴뚜루 알고 해태와 온 짐이 없을 때 내게 대화 온 짐이 없다고 괴뚜루 안다 피고는 전에 없던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해태와 온 짐이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해태와 온 짐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자기에게 들뜬과 후회가 있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있다고 궤뚜루 알고 들뜬과 후회가 없을 때 내게 들뜬과 후회가 없다고 궤뚜루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들뜬과 후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뚜루 알고 일어난 들뜬과 후회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들뜬과 후회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자기에게 회의적 의심이 있을 땐 내게 의심이 있다고 궤뚜루 알고 의심이 없을 때 내게 의심이 없다고 궤뚜루 안다 피구는 전에 없던 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궤뚜루 알고 일어난 의심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궤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의심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궤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는 법에 있구나라고 마음챙김을 잘 확리하니 지혜만이 있고 마음챙김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르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요 이와 같이 피고는 다섯 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피고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어떻게 비고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고들이요 여기 비고는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이 일어남이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느낌이다 이것이 느낌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느낌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이다 이것이 인식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인식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상카라들이다 이것이 상카라에 일어남이다 이것이 상카라들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아르마리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르마리에 사라집니다 라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와 같지 않으러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가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을 꿰뚫어한다 형상을 꿰뚫어한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꿰뚫어한다 전에 어떤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귀를 꿰뚫어 한다 소리를 꿰뚫어 한다 코를 꿰뚫어 한다 냄새를 꿰뚫어 한다 혀를 꿰뚫어 한다 맛을 꿰뚫어 한다 몸을 꿰뚫어 한다 감축을 꿰뚫어 한다 마노를 괴뚜루한다 이들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새도 괴뚜루한다 법을 괴뚜루한다 전에 없던 족새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괴뚜루 알고 일어난 족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괴뚜루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새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괴뚜루 안다 이와 같이 않으러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아이와 같이 비구는 여섯 가지 안팎의 감각장소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의 법에서 법을 권찰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자기에게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한다 비구는 전에 어떤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마음챙김에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뚜루 한다 자기에게 법을 강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기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삼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있다고 깨뚜루 알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을 때 내게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없다고 깨뚜루 한다 피고는 전에 없던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뚜루 알고 일어난 병원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닦아서 성취하는지 깨뚜루 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피고들이여 이와 같이 비고는 일곱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피고들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다시 비부들이 여역이 피고는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비부들이 어떻게 비부가 내가 지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 비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이것이 괴로움에 지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깨뚜루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작은 심탄시 육체적 고통 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건대 다섯 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도래 생긴 탄생 온의 나타남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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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획득하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흥금이나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이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세한 부서진 이빨 희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함과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된 부서진 사라진 사망 죽음 사과 오해 부서진 시체를 안치 함생명긴 해 끊어진 미를 일러 죽음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스러운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 안탄스러운 비탄스러운 비탄스러운 일을 일러 단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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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한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란다 피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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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피구들이여 정신적인 불편한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인가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피구들이여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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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태연하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태연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연함이 우리에게 해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온암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넓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병들게 마련인 중생들에게 해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참으로 우리에게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참으로 그 근심탄식육재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일하고 그러나 이것은 권함으로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곳도 역시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요컨대 다섯 가지 지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인가 그것은 지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지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지착하는 이직의 무더기 지착하는 상깔 아들의 무더기 지착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지각이다 피구들이여 요컨대 지착하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에 매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인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하니와 담육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저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 온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촉은 만원은 바랍니다 만원은 세상에 일어나고 만원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코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눈의 아름아리는 마누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코의 감각 접촉은 혀의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혀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몸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여기서 이 가리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감각 접촉은 infamous 눈의 감각 giant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don't get 눈의 감각 접촉은 남의 감각 접촉은 desem 코의 감각 접촉은 효의 감각 접촉은 Burger 이 감각 접촉은 심각ilibman 그 감각 접촉 это copying bannedrendre 눈이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만호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가래는 귀을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만호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일으킨 생각은 귀을 일으킨 생각은 고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을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눈을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코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진멸의 상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겨나고 있습니다 가래가 남김없이 빛바려 지멸한 버림과 버림 벗어난 집착없습니다 피구들이 여의를 질러 괴로움의 지멸의 상스러운 진리라 한다 다시 베고들이여 그러니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지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지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는 커는 현은 몸은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형상은 소리는 냄새는 맛은 감축은 만호의 대상인 법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아름아리는 귀의 아름아리는 고의 아름아리는 혀의 아름아리는 몸의 아름아리는 만호의 아름아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겨울 감각 접촉은 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고의 감각 접촉은 생긴 느낌은 고의 감각 접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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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인식은 귀의 인식은 코의 인식은 혀의 인식은 몸의 인식은 마누의 인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의도는 귀의 의도는 코의 의도는 혀의 의도는 몸의 의도는 마누의 의도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가래는 귀의 가래는 코의 가래는 혀의 가래는 몸의 가래는 마누의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일으킨 생각은 귀의 일으킨 생각은 호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몸의 일으킨 생각은 혀의 일으킨 생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눈의 눈의 지속적인 고찰은 귀의 지속적인 고찰은 혀의 지속적인 고찰은 몸의 지속적인 고찰은 만우의 지속적인 고찰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칼에는 없어지고 여기서 지멸된다 피구들이여 이를 일로 괴로움에 지멸해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여덟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이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피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일어남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에 대한지에 괴로움에 지멸로 인도하는 도닷금에 대한지에 일을 일로 바른 견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인가 피구들이여 줄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꼬지 아늠에 대한 사유 이를 일로 바른 사유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말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소중상 모략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말이란다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대는 행위를 삼가는 것 이를 일로 바른 행위라 한다 피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인가 피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삿댄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생명 영위한다 피구들이여 허위를 일로 바른 생계란다 피구들이여 비구들이여 피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신인가 피구들이여 여기 피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장시키고 충만하게 악어 개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정신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 챙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봄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건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문다 느낌들이여 느낌들이여 마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고의를 일러 고의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용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고 고철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철이 없고 부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지 이 손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몸을 고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를 두고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그 묘사하는 제삼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없앴스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평온으로 인해 마음 쟁김이 정정한 채 사선에 들어 머문다 피구들 피구들 여행을 일러 바른 산메랑다 이와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법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혹은 그는 법이 있구나 하고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는 이치에 많이 있고 마음 챙김만이 언전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먼 다 작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웃겨지지 않는다 피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피구들이여 누구든지 이해가 제 마음 챙김에 황립을 입어도 지칠려는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제 불안 사과 를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여 진려는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해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6년을 닦는 사람은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 누구든지 내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을 이와 같이 7달을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여섯 달을 다섯 달을 네 달을 세 달을 두 달을 한 달을 반 달을 반 달은 그만두고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 챙김에 황립은 이와 같이 치리를 닦는 사람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질을 얻거나 취착의 자체가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질을 기대할 수 있다 피구들이 여의도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성정을 위하오 헌신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겨야 생김의 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곳을 반현하여 설하였다 세존께서는 흔히 알같이 설하셨다 그 비굳은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설법을 기뻐하였다 도망간다 내 엑소 나라 이 우리 정신이 BY 열 가상 straا